술 보고 하라는게 아니여 일이나 해 어 어 아 물을 안봐도 될까 어 지금 보고 있잖아 한번 봐봐 월요일날 또 비가 온데요 월요일날 비 온대요 아 아 와 오늘은 초장 서원에 캘리그라피 공부한 날인데 우리 회원들하고 어 먹어야 할 아 이거 뭐요 고구마 씨입니다 고구마 음 으 으 으 으 으 네 왜 뭐 앙 잘 아 으 아니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여기를 사야지 뭐. 계속 물길래 말이야. 그쵸? 여기... 왜 이렇게? 초박해가지고... 왜... 물어가지고... 아... 여기가 완전 낮게 해졌대요. 야, 저거 진짜 심기 편하다. 오래 묶어 보관 잘해요. 잊어버리지 말고. 우리 킬 때도 다 같이 캐요. 먼저 캐간 상임자지 뭐. 아, 그런 게 어딨어. 아, 그러니까... 같이 놀아갈라고? 당연하죠. 이거 뭐야, 꿀고구마라 했나면 반고구마. 응. 꿀고구마. 꿀, 반고구마. 어. 그렇게 맛있다네, 이게. 한 번 더. 아니, 뭐 사람들은 하루칼날에 맛있다고 난리지는데. 야, 여기도 강림이 심었으니까. 강림이 안심었어요. 거기다 다 찔러. 고구마 찔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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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찔러. 이거 꾸짓이 났다. 응. 고구마 찔러. 야, 김 왔잖아, 여기. 아니, 아니. 왜 솜이 또. 오빠가 할 거 아니야. 안찔러. 고구마 찔러. 안찔러, 고구마 찔러. 찔러, 찔러. 고구마 찔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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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htop. 아니, 지금 얼마나 비싼가 보인거 잘 뜨거워가지구 아우, 시원해 야, 한번 보기 더 나 야, 너무 처음으로 더, 저, 성부가 더 아니, 정성 좀 좀 이쯤, 이쯤, 이쯤 너무 처음으로 저렇게, 처음으로 이렇게 왜, 저 가운데 그거봐, 나, 저거 왜요? 이거 뽑아, 이거 뭘 그렇게, 더 나가, 더, 더, 더 나가, 더 더, 더 나가라, 더, 더 나가라, 말을 들으라, 중 말심도 많이 먹는게 아니여 어, 앞에 하나 있어요 오우, 놀아 으음, 물을 줘야 돼, 이거 에잇, 자아 어어어, 물이잖아 고춧가루 오, 정보가 더 멀리, 더 멀리, 말 좀 들어, 다 할 수 있겠니. 또 멀리, 그거 너무 깨밀어. 왜 이렇게 말하는 소리 안 좋나. 저, 저, 스테야, 잠깐, 시작해 빨리. 또 빼라고. 고춧가루 빚을 찾아봤는데, ? 이리와. 고춧가루 그지? 야 이걸 여기다 심으면 더 bilmiyorum 아이고, 지금 가지 심고 있습니다 멸상리 가지와 실을 깔려가지고 나네가 사들어왔어요 손님은 안난거에요? 여기 너무 많다 뭐가요? 가지요? 가지 뭐지? 여기다 말려주네요 왜 이렇게 사야지? 왜 여기지? 러프톤 몇개 다니고 뭐 사야지? 네, 요리가 좀 해 오세요 여기다 뭐니? 네, 여기다 뭐니? 네, 여기다 뭐니? 네, 여기다 뭐니?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야, 우리 대답을 했어, 고마워. 아, 너는 잔소리 하지마, 좀 제발. 이거야, 죽는 거야. 대답을 했어, 고마워. 어디지? 아이고,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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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, 누구요? 고마워. 내 모르는 친구 다 있나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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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şeyi. 우수. ,, 하자, 가을에다. 바 Çağ 고맙습니다. 고춧가루 야, 너 진식이 줄래? 네. 어? 저쪽으로, 저쪽으로 바짝 뺏겼어, 저한테. 아, 그 왜 뺏겨가세요? 어, 그, 그, 그 여자들. 그, 그 여자들. 어떤 여자? 사먹자. 왜 그 여자를 줘? 그 여자들 쌍도 마신대. 어머, 그 쌍도 마신대. 자, 파티콘. 야, 매울장 일로와, 일로와. 아니, 이거 먹을땐 막, 일로와. 인데. 일로 나와, 먹을 전부 일로와. 내 식견들어. 야, 강내가 다 났네. 야. 이야. 이리와. 여, 베트남 아가씨들 빨리 와, 이리. 쭈라쭈라. 완전 베트남 아가씨들 저. 공공글로 오셨네. 저리로 나가. 야 그거 어디 오지마 저리 나가 오지마 저리 나가 오지마 오지마 고마노아 고마노아 아니 그건 없다 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순서가 있다고 얼른 하드나 먹어 나는 이거 녹을 때까지 이거 놔두고 그러다가 다 녹아요 아니 아니 녹을 때 너 녹어야지 뭐 이가 없는데 어? 술주바를 드실걸 그랬잖아 안좋아 공주가 손을 누르면 되잖아 나 이 하드가 제일 좋아 왜 이러면 나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남자꺼는 죽이네 왜 이러면 응 응 응 응 응 응 이제 하도 먹고 또 하겠습니다 호갑은 없네 호갑 호박 박냄 꺼내고 우리 진짜 바람에 거치네 바람에 거칠어 빙니르 가 여기 전부가 전부 먹은 사람 저리로 가 너도 아직도 먹나? 알뜰 먹었어 우리 장미나 봤었니? 장미나 봤어? 아니 장미나 안 봤었니? 우리 집에서 그 불법노래 하는 것만 그것도 보이지? 불법노래 하더라 6시 반에 11만 11만 1,500원어치 그런데 고추빼고 고추빼면 20만원어치 고추가 17,000원 운동을 하자 정신운동 나라가 눈을 새 때문에 망해 왜요? 뭐 일을 하는 것도 없는 다 사동해가지고 하자 이게 뭐 이게 뭐 빨리 와 다 와 이제 빨리 오셔 고추빼고 고추빼고 어? 아 나도 고닥 고닥 비닐 씌워가지고 거기 뽑을래 빨리 고추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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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도 씌워 걸었어요 야 빨리 와 요거 꺼내 빨리 비닐이야 구형하네 아니 너들은 그 정치해 놓고 일로 와 참 말 안 듣네 아주 이래 저 일본이 외침을 하지 꺼내 그 안에꺼 뭘 꺼내? 옥수수 옥수수 꺼내야지 손을 왜 꺼내야? 손으로 꺼내면 돼 손으로 그 저 니 뒤에 저 반장 뒤에 고개 그 뒤에 아 이 안에서 꺼냈다고? 어 그렇지 있는대로 하고 이제 저건 됐고 됐고 자 이제 빨리 와요 이리 와 전부 오세요 온갖 다 갈란다 별자 호박씨 먹으래요 뭐지 뭐지 다 깨깨 아니야 한참 한참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구마를 심으러 가보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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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고구나무 나 고구마 자 일로 가 일로 와 고구마 끊고 와 고구마 밥 자러 가 해낸 도로 내내